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신앙고백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그날 밤에 주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너무 길었죠. 좀 더 쉬고 싶어요. 연휴 중간에 또 주일이 한번 끼고 연휴를 쉬다 보니까 연휴라기보다도 어떤 휴가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방학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긴긴 연휴를 잘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수요일 밤에 설 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추석 전이었는데요. 9월 25일 기사에 보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영등포에서 호텔에서 손님을 태웠는데 이 손님이 가면서 계속해서 행설수설하면서 목적지도 자꾸 변경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지켜보니까요. 술 마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갔잖아요. 마약 이렇게 투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약 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설수설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뭔가 상태가 안 좋다. 마약 투약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느낌을 가지고 경찰서로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도요. 이 기사님 같은 그런 눈썰미를 가져야 돼요. 어떤 눈썰미요? 마약 사범 찾아내는 그런 눈썰미가 아니라 영적인 눈썰미. 그렇죠. 영적인 눈썰미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 삶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면서요.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영적으로 행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이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보금을 증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장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불안한 영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살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술이나 마약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금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비전이 뭐였습니까? 로마 보금마 로마 보금마라는 이 원약을 잡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 로마 보금마를 위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여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이에요.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말씀한 거죠.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로마 보금마 하나님의 뜻이 세계보금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역한 것이 뭔가 하면 로마 보금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심전력에서 사역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또 사명의 말씀을 받고 로마 보금마의 사명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게 뭔가 하면 그날 밤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바울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울이 기도하던 대로 바울이 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보금마를 위해서 중심을 담고 기도했잖아요. 그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대로 흔들리지 말고 로마 보금마 하란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로마 보금마를 위한 사명에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대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난주에 주신 강단 메시지 말씀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으로 말미암아 276명 승객과 또 바울도 함께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명이 우선인 삶이에요. 가이사 앞에서 보금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랑도 잠잠하게 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로마 보금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다는 약이죠. 바울에게는 로마 보금화라는 귀중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을 멈추시면서까지도 바울에게 로마 보금화를 위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에게와 같은 똑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에게는 로마 보금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금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 걸고 로마 보금화를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귀한 여러분들도 생, 즉, 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데 바울을 살려주시고 바울에게 로마 보금화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세계 보금화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날 밤에 주신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주신 격려의 말씀이 뭐라고요? 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담대하라. 주님이 주신 격려의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길어야 격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짧은 말씀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격려란 말은 용기나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금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공회 앞에 서게 된 이 바울에게 먼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겪고 있던 이 핍박은요.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바울에게 죄를 찾으려고 공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밖에서는 이미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는 그런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의 결사대가 꼭 바울을 죽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동맹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 밤에 그랬어요.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고난의 캄캄한 밤이었어요. 고통스러운 밤이었죠. 보금전 하다가 잡혀서 신문을 받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 공회에서 풀려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난의 밤에 고난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전도자라고 할지라도요. 가장 힘든 순간 고난의 밤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도 잊지 않으시고요. 그 밤에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하셨어요. 주님이 바울 곁에 앉아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죠.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바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밖에 40명의 결사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을 돌보시고 바울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여러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걸으시는 것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을 늘 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이 바울에게 격려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격려해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 네. 담대하라. 오늘 짧은 두 문장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경혜의 말씀은 담대하라. 네.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언약을 가진 우리의 전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서 담대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담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급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야곱이 애급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은지 내려가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뭔가 하면 바로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애급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급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향방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재단을 쌓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먹고 살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애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급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먼저 격려하시면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격려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을 항상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요소하스 1장 5절 6절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호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약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잖아요 뒤를 이울 사람이 마땅히 없었어요 당연히 요호수하가 뒤를 이어야 되는 것이 맞은데 요호수하는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난으로 갈 수가 없다 너무나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출애국을 하게 하셨고 홍렬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놀란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요호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요호수에게 격려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요호수는 그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을 똑같이 육지같이 건넜어요 여류선을 무너뜨리고요 가난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요호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빗박도 또 여러가지 환경도 유라골로 광풍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루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에 보니까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의 마음의 평정이 찾아왔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문제로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봄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루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큰 풍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도 안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경제적인 문제나 또 어떤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러 그랬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오늘 그리스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요 그리스 안에서 참된 안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인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까 소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이 뭔가면 그들에게 그들도 안심할 수 있는 원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안심할 수 있는 예수 글소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심문제나 세상 문제에 잡혀서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바라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글소를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위에 있는 주어가는 심령들 아직도 주위에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격려의 말씀이 뭡니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글소도 오직 이 복음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주가는 생명들에게요 귀한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격려 위로를 받은 것이 맞으면 그들에게 여러분도 참된 생명의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날 밤에 주신 사명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담대하라 그날 밤에 주신 사명의 말씀은 증언하라는 것이에요 증언하라 두 문장이라고 그러지만 너무나 짧은 문장이잖아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혜의 말씀이고 또 위로의 말씀 사명의 말씀입니다 공예 앞에서는 이 바울은요 조금도 주자하지 않으냐고 자신이 평소에 범사에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뭔가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준 거였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공의 앞에 이렇게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준 거한 것 이것 때문에 공의 앞에 서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신문하던 공연들 중에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노선이 조금 달랐어요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공의원들 앞에 바울이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증가한 것 때문에 잡혀온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한 것 때문에 죄인 취급했고 반면에 바리세인들은 부활과 천사 영에 대해서 믿고 있었거든요 바른 말했다 긍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이 갈리게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바리세인들의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은 바리세인들은요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나서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과 또 군사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요와 위협의 시간을 모면하고 이 바울은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바울 당시만 해도요 로마 보그마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로마 보그마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계보그마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평생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세계보그마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그마 여기에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원약으로 잡고요 기도 제목으로 잡고 또 평생의 사역으로 여기면서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원약으로 잡고요? 로마 보그마 이것을 잡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님이 핍박 가운데서도 격려하시면서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로마였어 로마였어도 증언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이 로마 보그마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로마 보그마를 위한 제자들을 세웠잖아요 이 제자들이 로마 보그마를 위해서 사역하고 또 그 후대들이 그 제자들이 또 일어나서 사역한 결과 로마는 보그마가 되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절대 로마 보그마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바울은 이 로마 보그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결과 엄청난 응답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바울은 보금전하다가 갔지만 바울의 뜻대로 바울의 기도대로 바울의 사명대로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바울처럼 이 일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울이 로마 보그마를 위해서 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237나라 보그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세계보그마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보그마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세계보그마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저희 대교구에서는요 세계보그마는 저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다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세계보그마 저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막 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세계보그마가 전부 사역자 조장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전부 하나같이 세계보그마는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계보그마는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네 옆부분에게 한번 경연히 말씀을 드리죠 세계보그마는 당신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세계보그마는 바로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져요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 때 지금같이 또 입 꾹 다물고 계시지 말고요 세계보그마는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자신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보그마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언약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계보그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세계보그마는 꼭 이루어진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꼭 세계보그마가 이루어지면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송도 여러분 세계보그마를 위해서 여러분 쓰시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보그마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어요? 가정 가문 보그마입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가정 보그마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빌리포에서 사역을 하면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금으로 이렇게 확립시켜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점치는 요정과 그 가족들을 살렸죠 그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밤중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개인과 가정, 가족, 가문을 살리는 이런 일을 가는 곳마다 행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보금 가진 것이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먼저 가문 먼저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계보그마의 길입니다 가정과 가문, 가문, 보그마 어쩌면요 제 경험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가족 전도하는 것 가장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믿지 않으시다가 65세 정도 되셨을 때부터 신앙생활하시다가 80 중반에 소천하셨거든요 그래도 한 2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시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족에게 보금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절대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아버지도 결국은 믿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어머니 가족들의 기도 그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가족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그런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때 전부 고향으로 많이 다녀오셨죠 가족들 만나고 오신 줄 아는데요 저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추석 견날 갔다가 추석날 돌아왔습니다 지병도 있으시고 연루하시기 때문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좀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우리 자손들과 같이 이렇게 하룻밤 지낸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추석날 같이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머니 한 분 때문에 보금에 불모진 우리 가정 가문이 이렇게 보금으로 살아나고 또 모든 자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보다도 큰 복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가만히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어머님이 전도한 분들은 몇 분인지 저는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손들 한번 전부 계산해 보니까 38명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보금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식들 또 손자녀들 전부 계산해 보니까 38명 어머니가 7남매를 낳으셨거든요 6남 1녀 그중에 제가 첫 번째입니다 집에 가면 군사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 장로도 있고 안수제대사도 있고요 와이프들은 전부 거의 권사님들이죠 이런 보금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머니 통해서 보금을 깨닫고 누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여러분도 아직도 우리 가정에는 우리 가문에는 믿는 사람이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사명을 깨닫고 보금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가족, 가문을 보금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민족 보금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오는 가는 곳마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보금을 전했어요 무속, 점술, 우상 현장을 보금 현장으로 바꾼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는 대교구마다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를 하고 또 교회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달에도 진행할 것이고요 또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지교회 중심으로 캠프하고 또 영접되고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 이렇게 교회화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 교구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역 보금화를 위한 지교회 캠프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37나라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필리핀 마카티에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일본 하마마치 예원교회를 중심으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팀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번 캠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캠프 기간 중에 장례문화원 설립예배가 있고요 또 캠프 막바지에 집회를 대신한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마마치 예원교를 위해서 이번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복음 전하기 어려운 한 생명이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이 원약을 잡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날 줄 믿고요 캠프에 우리 요원들이 한 60여 명에 출발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나라에 정말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제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굳건하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공예 앞에 서게 된 것은요 흑암 세력의 관계 때문에 그랬어요 흑암 세력은요 절대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미션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 미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격려와 또 사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바울처럼 세계 복음말을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는데 흑암 세력과 먼저 싸울 수 있기를 바라요 누가 싸워요? 흑암 세력과 싸워야 돼요 흑암 세력이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흑암 세력이 생명 살아난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스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야구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흑암과 싸워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힘써 싸우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하고요 영적으로 항상 싸워서 승리하면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